대전역 인근 쪽방촌 일부가 도로로 재탄생해 내일 개통합니다. 대전 동구는 삼성동 대라수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 구역 내 편입된 쪽방 2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정동 지하차도 상부부터 삼성 지하차도 상부까지 연결되는 길이 234m, 폭 8m 규모의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. 군은 나머지 62개 동 쪽방촌 거주민들과도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.